어색프 잉글리스 쥬디쌤입니다. 영어성경으로 하나님의 음성듣기 사도행전 챕터 14 세번째 시간 액즈 챕터 14 버스 19-28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직독직해를 하기 전에 이 영상의 제목 클릭하면 설명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에 영어성경이 있으니 읽어보고 어휘 확인해보고 계속해서 직독직해를 들어보세요. 끊어 읽기 직독직해를 합니다. 19-then some juice came from Antioch and Iconian 그때 몇몇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으로부터 왔습니다. and won the crowd over 여기에 won은요 win의 과거형인데 요 뒤에 over가 오면은 끌어들이다 이런 뜻이 돼요. 생각이나 아니면 자기 편에 끌어들이다 따르게 하다. 그 사람들을 끌어들였습니다. they stunned Paul 그들이 바울을 돌로 치고 and dragged him outside the city 바울을 도시 바깥으로 끌어냈습니다. 컷맞지고 ing가 왔죠? thinking 그리고는 생각했습니다. he was dead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20-but after the disciples had gathered around him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 둘레에 모여선 이후에 had pp는요 순서 때문에 온 거예요. 지금 뒤에 나오는 일보다 이게 먼저라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 후회라고 했겠죠?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쌌을 때 he got up 바울은 일어나서 and went back into the city 도시로 되돌아갔습니다. the next day 그 다음 날 he and Barnabas left for the bay 바울과 바나바는 떠났습니다. 장소 앞에 폴가 오잖아요. 뭣뭣을 향해서 이런 의미에요. 더벨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21-they preached the gospel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in that city 그 도시에서 and want a large number of disciples a large number of 많은 제자들을 얻었습니다. 여긴 또 조금 의미가 다르죠. 끌어들였습니다. 사실상 끌어들였다고 해도 맞는 말이 되겠죠? 좋은 쪽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많은 제자들을 얻었습니다. then they returned 그리고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to Listeria, Iconian, and Antioch 루스드라와 Iconian과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22-strengthen the disciples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ing가 왔잖아요. 그들이에요. 그들이 제자들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강하게 시켜주고 and encouraging them to remain 그리고 남아있도록 그들이 남아있도록 용기를 불어넣어 줬어요. 격려했습니다. encourage 다음에 A, B 이렇게 올 수 있어요. A로 하여금 B하도록 격려하다. 투부정사가 올 수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남아있도록 격려했습니다. 어떻게 남아있으라고 했냐면요. True to the faith 믿음에 대해서 진리 가운데 남아있으라고 격려했습니다. We must go through many hardships 우리는 must 해야 한다. Go through 통과해야 한다. 많은 어려움들을 통과해야만 한다. To enter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투부정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을 통과해야 한다. They said 그들이 말했습니다. 23- Paul and Barnabas appointed elders appointed 지명하다 임명하다 바울과 바나바가 장로들을 임명했습니다. For them 그들을 위해서 In each church 각각의 교회 And with prayer and fasting 그리고 기도와 금식을 하고 Committed them to the Lord 여기 committed Committed는요. 위탁하다 부탁하다 주님께 그들을 부탁했습니다. In whom they had put their trust 이 문장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In whom whom은 누구일까 이게 도대체 왜 이 in을 썼을까 잘 모를 땐 뒤를 먼저 읽어보면 돼요. They had put their trust 그들이 had pp니까 그 이전부터 쭉 이겠죠. 쭉 그들의 믿음을 두었다. 누구한테 두었을까요? 원래 이 뒤에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 그들의 믿음을 두어왔습니다. 바로 그 주님 그들이 믿는 그 주님께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위탁했습니다.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24 After going through pcdl 갑자기 ing 왔어요. 앞에 주어가 있을 수도 있지만 문장이 처음이니까 뒤에 주어가 있다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들이 그들이 pcdl 비씨디아 비씨디아를 통과해서 간 후에 they came into pamphylia 그들은 밤빌리아로 갔습니다. 25 and when they had preached the word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전할 때 계속 쭉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전하고 있을 때 전했을 때 in 버걸 버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they went down atelier atelier 그들은 안디옥으로 돌아갔는데 어떻게 돌아갔냐면 배를 타고 돌아갔습니다. where they had been committed 거기에서 그들은 had been committed had been 그러니까 쭉 뭐 뭐 했었어요. 그 이전부터 이 순간까지 쭉 뭐 뭐 해왔다. 이미 그 이전에 했다. 과거 먼저 일어난 일 나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들이 부탁을 받았다. to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의 부탁을 받았던 곳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부탁을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 뒤에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부탁을 받았던 곳이다. 바로 거기는 for the work 그 일을 위해서 they had now completed 그들이 이제 그 이전부터 하다가 완성시켰어요. 그들이 이제 완성시킨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부탁을 받았던 곳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부탁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져서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은혜에 저희를 좀 붙잡아주세요 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졌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committed committed 라고 하는 것이 위탁하다 부탁하다 뭐 의탁하다 여러가지 뭔가를 맡기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넘겨주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아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짐으로써 이 일을 수행할 수 있었던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27 On arriving there 온하고 ing가 뭔가 하자마자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they gathered the church together 그들은 교회를 함께 모았습니다. and reported all 그리고 모든 것을 보고했습니다. 모든 것이 뭐냐면 that yeah 이 모든 것을 전했어요. God had done through them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신 일 and how he had opened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셨는지를 a door of faith 믿음의 문을 to the Gentiles 이방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어떻게 열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했습니다. 28 And they stayed there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a long time 오랫동안 with the disciples 제자들과 함께 3장 13 14장 모두 다 읽었습니다. 직독직해를 한 후에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영어성경 읽어보세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다보면 음성이 들려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을 받았다 위탁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졌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일을 하던지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지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구나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저를 좀 맡아주세요. 하나님 은혜에 저를 좀 맡아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영어성경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